가시밭길이더라도 자주적 사고를 하는 이의 길을 가라 비판과 논란에 맞서서 당신의 생각을 당당히 밝혀라 괴짜라곤 악인 찍히는 것보다 순종이라는 오명에 무릎 꿇는 것을 더 두려워하라 인생은 과감한 모험이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남들이 할 수 있거나 하려는 일을 하지 말고 남들이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하라 임파서블에서 땀 한 방울만 흘리면 아임파서블이 된다 사랑하기 위하여, 봉사하기 위하여라는 말은 가장 아름다운 말이다 재물보다는 사람들이야말로 회복되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하고, 활기를 얻고, 깨우치고,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 인간의 삶 전체는 단지 한순간에 불과하다 인생을 즐기자 항상 갈고 와라! 바보 짓을 두려워 마라! 모든 천재들에게는 약간의 미친 구석이 있다 문제점을 찾지 말고 해결책을 찾으라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작은 일에 헌신하라 그 안에 당신이 가진 힘이 있다 마음으로만이 바로 볼 수 있다 본질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다 휴식은 게으름도 멈춤도 아니다 신념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며 의신념에 대한 보상은 믿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의신념에 대한 보상은 믿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의심념에 대한 보상은 믿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